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1장 말씀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짜여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느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합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합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합의 경계가 된 것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이르렀으되 수바에 와헙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탄은 아르고우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합의 경계에 닿았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줄이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무라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밤옷에 이르렀고 밤옷에서 모합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보이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아무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세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보까지 점령하여 암몬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업을 빼앗고 그 아무리인의 모든 성업 해수본과 그 모든 천락에 거주하였으니 해수본은 아무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아방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다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해수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해수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아베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더다 모아바 네가 화를 당하였더다 그곳의 백성아 네가 멸망하였더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무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더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해수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두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더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무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천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무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며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건드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애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왁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해수본에 거주하던 아무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냐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메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민숙이 말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숙이 21장은 4달락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에서 4절은 아라세 왕과 전쟁하는 사건 또 5절과 9절은 불뱀 사건 21절과 32절은 아모리 왕 시온과 전쟁 또 33절과 35절은 바산왕 옥과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전쟁의 새 전쟁의 발단은 새 왕들이 이스라엘이 온 다음을 듣고 먼저 선제 공격한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시작한 공격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혹은 이스라엘의 어떠한 제안을 듣고 먼저 선제 공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 전쟁에서 이겼고 이 전쟁을 통해서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출애국 1세대가 모두 죽고 출애국 2세대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였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민숙이 21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기도함으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난한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민숙이 14장의 출애국 1세대의 가난 정탐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계속해서 실패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1세대가 모세를 제외하고는 21장에 아론도 미리암도 죽고 난 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론이 죽은 후에 애국의 시간을 다 마친 후에 이스라엘은 약속을 향하여 다시 한번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아론이 죽고 나서 그렇게 전진하는데 내계배 거주하는 가난한 사람 아랏 왕의 이스라엘이 이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하여서 먼저 이스라엘에 있는 몇 사람을 취하고 정말 그 사람들을 사로잡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멸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어떠한 이익도 취하지 않고 모두 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적극적인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아랏 왕의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랏의 성읍을 다 멸하고 처음으로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오늘 말씀해서 읽은 것처럼 호루마라고 불렀습니다 호루마는 멸망, 전멸시키다, 모든 것을 없애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늘 실패하고 좌절하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1세대와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어떠한 사건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적극적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1세대가 모세에게 부탁하여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였던 그 모습과는 다르게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 앞에 무릎구름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1세대가 불순종하고 적극적이지 못함으로 실패를 거듭하였지만 출애굽 2세대는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고 적을 물리쳤습니다 그곳은 그 호루마라는 그곳은 약 40년 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나안과 싸우려다가 패배를 맛본 장소이기도 하였습니다 실패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껏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아 이 사람들 왜 이러나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기쁘고 참 신이 났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한 번도 노예의 근성으로 그 노예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떠한 자신의 죄들을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원인을 찾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얼마나 기쁘셨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기다렸다는 듯이 이들에게 어떠한 부연 설명도 또 물어보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첫 번째 전쟁이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싸웠다 이런 저런 설명 없이 승리하였고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실패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이 그곳에서 없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승패를 가르는 요인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시지 않는가 또 내가 그것을 전적으로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않는가의 차이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의지하는 이유였습니다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그의 백성과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전적으로 의지하는지 하나님께 묻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지가 그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일이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경험했던 패배와 승리는 이스라엘의 마음에 중요한 교훈을 주었을 것입니다 노예와 같은 매일 무너졌던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떠한 무기나 적의 강함 보다 적의 어떠함 보다 이길 수 있구나 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어디 이스라엘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마음이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를 싫어하고 실패를 생각나게 하는 그 자리에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 자리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다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실패의 자리가 싫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이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실패의 마음들이 전멸되기 위해서 하나님 더 깊게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실패의 자리로 다시 부르시기도 합니다 제 친구 중에 간호사 한 명이 있습니다 15년 전에 사회 초년생으로 간호사로 첫 직장을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투석을 하는 신장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대학교 때부터 저랑 기도하면서 저는 성교사의 마음을 품고 이 친구는 간호사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주셔서 갔고 그 투석을 하는 신장실에 첫 출근하면서 기쁨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날 때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갑자기 간호사를 그만 내려놓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울며 그렇게 간호사를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여서 제가 왜 그러냐 했는데 의료사고가 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투석을 하다가 실수를 하였으면 그 환자 앞에서 그것을 자신이 인지를 하고 내려놓기는 했지만 자신이 실수를 하였다면 그 환자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의료사고가 있을 뻔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담당하는 간호사가 자신이니 이 의료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병원을 그만두겠다고 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며 조금 더 가보자 했지만 이 친구는 두려움에 그 병원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인연을 간호사가 아닌 다른 일로 구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간호가를 나온 이 친구가 들어갈 수 있는 구직을 할 수 있는 회사는 많지 않았습니다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고 계속해서 어려운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도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그 친구는 결국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하나님이 비전 주셔서 한 일인데 이렇게 왜 일이 꼬이냐라고 원망하였습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하던 가운데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 친구를 하나님께서 실패의 자리로 다시 부르실 거라는 강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연락을 하여서 그 마음을 나눠주었어요 그 친구가 바로 그래 내가 실패의 자리로 갈게 하고 받아들였을까요? 노발대발하고 화를 내더라고요 본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면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침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마음을 전한다 깊게 한번 기도해봐라 저한테 화는 냈지만 그 다음부터 집 가까운 교회로 새벽 예배를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이 친구가 전화를 하였습니다 찬수가 계속 기도를 부탁해 내가 사실은 오늘 모르는 교회죠 집 앞 교회에 갔다가 대학 교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황을 묻게 되고 그런 상황들을 자세히는 아니지만 의료사고가 날 뻔해서 쉬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 대학 교수님이 다시 한번 병원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해서 그 병원이 다른 병원이었지만 신장 투석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은 다 갈 수 있지만 내가 투석실은 다시는 가지 못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실패의 자리로 이 친구를 다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한번 기도하며 용기를 내어 하나님과 함께 그 실패의 자리로 가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출근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병원에 이 환자들에게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시작하며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그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어려웠지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일들을 넉넉히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간호사로 15년이 넘게 나는 이 일이 정말 천식인 것 같다 하면서 그 일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의 자리에도 있게 하시고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도 하십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 그 자리로 부르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이 친구가 생각이나 누구야 내가 너의 이야기를 새벽 예배 때 좀 해야 되겠다 라면서 지금은 어떠니? 라고 물어보니 그때 맞아 그런 일이 있었어 그때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지 뭐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고 나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계속 허우적거렸을 텐데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삶을 놀라운 일을 내 삶 가운데 하셨어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가고 싶지 않은 실패의 자리지만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아픔, 상처, 두려움들이 모두 전멸되는 곳이 그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기도할 때 사람은 실수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삶의 여정 속에 만나는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실패의 자리로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다시 한번 그들이 부르짖을 때 완전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가고 싶지 않은 자리, 그 자리, 그 시간이 있으십니까? 이 새벽 하나님의 손잡고 하나님 내가 그 시간으로 그 장소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내게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붙잡을 말씀은 7절과 9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떼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떼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전쟁에 승리하고 이들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있는 우리가 또 다 알듯이 사람은 그렇게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승리를 맛보고서도 다시 한 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아라단과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내 또 불평하고 맙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참 귀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이 나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게 말씀하시고 승리를 주시지만 이내 뭐 하나가 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내 모습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불평하는 것은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애돔 땅을 돌아가야 됐기 때문입니다 전쟁으로 또 오랜 광야 생활로 지칠 대로 지치고 힘든데 돌아가라고 얘기하니 이내 그 마음에 있었던 원망과 불평들이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불평하였던 모세에게 불평하였던 똑같은 네파토리로 또다시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통하여서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는데 이 음식이 하찮은 음식이다라고 반찬투정까지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금방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또 입술로 행동으로 죄를 짓고 맙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불뱀을 놓아 그들을 죽게 만드십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요 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불뱀을 보내셨을까요? 주석서에도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불뱀을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릴 수도 있었겠지만 이 히브리어 단어 보내요 라는 단어에는 라, 잠그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정갈이나 뱀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잠그셔서 불뱀과 정갈에 물리지 않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불뱀을 보내었다 라는 뜻은 이 잠그었다는 것을 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그지 않아서 그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죽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하자 하나님이 그 보호하심을 그 백성을 향하여 멈춘 것입니다 왜 사사시대에도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죄를 짓자 가장 큰 벌이 계속해서 반복하여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벌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사 우리의 삶을 간섭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은 큰 벌 중에 큰 벌입니다 불평 불만한 이스라엘을 그 불뱀이 물어 죽게 됩니다 여기저기 불뱀이 스물스물 나와 기어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미 불뱀에 물린 자도 또 그 불뱀에 아직 물리지 않은 자도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다시 찾아가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던 그 죄를 회개하며 다시 시인하며 이 불뱀이 사라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벌은 받았지만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는 즉시 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어릴 때 하나님이 그냥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렸을 텐데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 기도하면 한 번에 다 그냥 치료해 주시면 되지 왜 그 노뱀을 또 만들어 가지고 올려서 그것을 쳐다보면 시간도 걸리고 불편할 텐데 그렇게 만들어 그것을 보는 자만 살라고 하셨을까 어릴 때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이 말씀을 보니 이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불뱀에 물린 자 내가 뱀에 물렸고 내가 죄를 지었다면 내가 그 노뱀을 봄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뱀에 물린 자가 죄를 지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 노뱀을 바라봄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노뱀은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는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노뱀은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전에 온누리교회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 중에 하용조 목사님이 계십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예전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사역을 할 때 온누리교회의 영성이 여러분의 영성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목사님의 또 공동체의 영성이 절대 여러분의 영성이 아닙니다 영성은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영성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이 참 많이 생각나곤 합니다 구원은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자 오늘도 죄를 짓는 내가 정말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하나님 다시 한번 살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살 수 있습니다 뱀에 물린 자들이 노뱀을 바라보므로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나 치유되었듯이 죄인들인 우리도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반복되는 실패의 자리에서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송도님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대신해 줄 수 없는 그 일에 오늘도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각자가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다시 한번 실패의 자리에서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기도하는 모든 믿지 않는 가족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죄의님이 인정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 새벽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두 번에 걸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실패의 자리로 부르셔서 완전한 승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실패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고 싶지 않고 꺼내기 힘든 삶의 순간에도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승리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실패의 자리로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 안에서 주님과 승리하겠습니다 하느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을 실패의 자리로 다시 한번 부르셔서 승리를 맛보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오늘도 넘어지지만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어떠한 실패에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실패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이 아침 이 새벽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고 싶지 않고 꺼내기 힘든 삶의 순간에도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의 자리 그 실패의 순간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손잡고 일어날 때 하나님 우리가 실패하였던 그 두려움과 하나님 원망과 불편과 상처들이 모두 하나님 사라지고 하나님 전멸되는 이 아침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감사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패배자와 같은 삶이 아니라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자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드러나고 보여지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이 새벽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은 가족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가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되지 않은 기도로 답답한 마음으로 죽게 나오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죄인님을 고백하고 다시금 구원의 은혜 십자가를 바라보는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이 새벽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믿지 않은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 성도님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기도를 이어 나아가야 됩니까 하는 이 고백 속에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믿지 않은 가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마셔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 나아가는 시간이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철저한 죄인이고 하나님 정말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끊이지 않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바라보는 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말씀이 육신데요 우리 가운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을 붙지 않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